손님을 맞이하기 전에 웰컴푸드를 좀 만들어볼까 합니다. 괜찮아요. 보이시죠? 비비고 고기만두가 얼마나 싱싱한지 보이죠? 어서오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여기도 하나 더 드셔보시고. 천천히. 너무 예쁘게 생겼네요. 예쁘죠? 오스 맛들. 그래 썼나요? 어우 예쁜네요. 역시 맛있는 음식이 힘내입니다. 제가 원래 술을 안 마시거든요. 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. 맛있게 드시고 나면 후식으로 사장님의 노래가 있습니다. 정성을 다 해달라고 할게요.